베이비복스 멤버 심은진씨가 뮤지컬에 도전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뮤지컬 위대한 캐치비의 프레스콜이 있었는데요. 캐치비역에 더블캐스팅된 대니환씨와 박재정씨는 물론 심은진씨와 이현두씨까지 위대한 캐치비의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뮤지컬 도전임에도 무대가 전혀 낯설지 않다는 심은진씨 박재정씨와 함께 귀여운 뽀뽀신을 공개했는데요. 이해질 수 없는 대니환, 이현두 커플은 달콤한 키스신을 선보였습니다. 아이돌 가수에서 연기자로 변신한 심은진씨 심은진씨는 G.O.D. 출신의 대니환씨에 대해 활동 당시엔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대니오빠 대니오빠하고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 중에서 대니오빠만 잘 안 친했었어요. 이상하게 대니오빠를 되게 까칠하게 보고 평소 때 이미지가 그랬거든요. 좀 까칠하고 완벽주의자 그런 스타일의 그런 식으로 시니컬한 안 좋게 봤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연습을 해봤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케츠비가 대니오빠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위대한 케츠비 대니환, 이현두, 박재정, 심은진씨가 만들어가는 위대한 케츠비는 12월 31일까지 대학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